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나오가입니다 오늘 할 게임 바로 메트로 리덕스 엔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! 내가 아르티움입니다 일단은 이 친구의 엉덩이를 보면서 진행을 해야되는 것 같아요 고고고! 고고고고! 고고고! 고고! 내가 합장선다 날 따라와라 친구야 와 잘하고 있구만 우리 엑스트라 야 내 뒤에 다 숨어 내 뒤에 다 숨을 했다 괜찮아 애들 침착해 내가 다 막아줄게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내가 다 죽이고 있어 지금 내가 타고 갈 차가 난 이제 죽었어 얘 나 좋아하는게 분명해 나한테 막 얼굴 들이대 야 너 올라타봐 올라 빨리 빨리 운전해 빨리 운전해 빨리 운전해 빨리 운전해 빨리 운전해 뭐하는거야 지금 뭐야 저거 저거 뭐야 뭐야 저거 커다란거 아 물론 키가 큽니다 어우 여섯분치고 키가 되게 크네 야 이런거 줄면 안된다 알겠나 우린 모두 군인이다 뭐야 이거 3렉 뚝배기잖아 이거 나의 암살의 실력을 보여주지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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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암살의 실력을 보여주지 나의 암살의 실력을 보여주지 일단 엄폐 한 번 없는 애 다운 빨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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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들어와 무슨 노래야 니 노래 진짜 개같이 못해 빨리 빨리 들어와 어 어 어 어 들어오지마세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너희 집인지 몰랐어요 못하는 집 아니에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하면 좀 들어줘야죠 사과를 안 들어주는거야 인성이 쓰레기네요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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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벌레 친구 가 없네 에허야야야 nadzieję 폭발한 예술이 다 죽여라! 털어는 캠프들아 제가 아니었어요 얘네 노래는 내가 장담하는데 얘네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아야 아야 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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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 껌같은 놈들 떨지마 나 무서운 사람 아니야 그만! 그만 떨어 다리가 다리가 아파? 그만! 그만 떨어! 미안 너 죽을 것 같다 친구야 내가 보니 넌 죽어 어 살았네 들어가 나가 나가라 했다 나가라 했다 네 머리에 네 머리에 총알 죽음 아아아아 어 너 뭐야 어 아니 심팬지가 있어 게임에 어 뭐야 잠시만 잠시만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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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야하아 멍청아 심팬지국이다 이 자식이 감히 나를 나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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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비다니? 자식아 너는 한 대 더 맞아야돼 너는 너는 너는? 한 대? 두 대? 아니 세 대! 아니 네 대는 더 때려야겠어 좋았어 야 너 내가 눈 삼은 챔피언이야 내가 살면서 눈을 감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알겠어? 자식아? 어? 어어 펀치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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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지금 눈 보고있다 지금 눈 보고있어 눈 보고있어 나 놔라 놔라 놀아 거기 안들어가 아아아아악 이영붙기 잘하는 남자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했거든요 좋아 나는 이제 인기만 많아질 날만 남았다 쏘지마라 쏘지마라 괴롭히지마라 솔직히 내가 이 정도 잘해줬으면 뽀뽀 정도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진짜 피 pasó 제발요 어 이거 우리 찌브 caus 아닙니까 대장님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game 어허헉허 어어허허허허허허허허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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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안돼에에에엥 리사일이 날아가네요 야 근데 나도 떨어지는거에요 설마 저거 에이 설마 하나님 주님 삐에에에엥 아냐? 난 사는건가?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싸움에 나선자 그는 적군을 물리칠 것이다 그럼 저는 적군을 못 물리치겠군요 여자친구가 없겠.. 아.. 다행이다 검은 존재들을 지상에서 불태운거죠 아.. 역시 폭발의 예술이야 예 여러분들 이렇게 메트로 리덕스 2033 엔딩 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트위치 팔로우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퉁